이번 시간에는 수정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수정 기능은 여기에 수정 링크가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수정 기능은 우리가 어떤 토픽을 클릭해서 리드로 들어갔을 때 수정 기능이 생기면 되죠. 그리고 이 수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는 url이 slash update slash topic id가 오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업데이트 기능을 만들면서 id값이 공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ead 쪽으로 가면 read에서 현재 선택한 id를 전달하면 그 id를 토픽 안에서 이렇게 id값을 받는 거죠. 그때의 이 id값이 있다면 어떻게 동작하고 없다면 다르게 동작하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템플릿에서는 read에서는 id값이 공급이 되겠지만 다른데 이를테면 welcome 페이지에서는 id값을 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id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id를 기본값으로 저는 값이 없다, 지정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none이라고 하는 기본값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id가 none이 아니라면 어떻게 동작해라 라는 코드를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데요. 저는 context.ui 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id값이 없지 않다면, 즉 있다면 context.ui에 li 태그를 추가하고 href 태그를 추가하는데 여기에 얘를 fstring으로 해서 여기다가 id값을 이렇게 주입하고 그 앞에는 slash update, slash id, slash update 이렇게 하면 id값이 존재할 때에 여기 있는 이 context.ui 값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저 context.ui 를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홈으로 갔을 때는 업데이트 링크가 없는데 상세해보기로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링크가 있고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슬래시 1번 이라고 하는 주소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업데이트 기능을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볼 건데요. 사실 업데이트는요. 크리에이트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리드 기능도 필요해요. 그 얘기는 조금만 있다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트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신받을 주소는 업데이트가 돼야겠죠. 그리고 업데이트는 id값을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int id, slash 이라고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get과 post 모두 필요해요. 그리고 함수는 크리에이트는 이미 썼기 때문에 업데이트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뜨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에러가 왜 떴어요? 업데이트는 이 id를 파라미터로 받아야 된다고 돼 있네요. 자 파라미터로 id를 지정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잘 동작하죠. 자 근데 업데이트는요. 타이틀과 바디의 기본값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정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타이틀과 바디값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리드 기능을 가져오면 돼요. 자 위에서 리드 기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이틀과 id 값을 토픽스에서 검색해서 가져오는 코드가 있는데 자 이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 업데이트의 메소드가 계실 때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과 바디값을 검색을 한 다음에 그 검색된 결과를 여기에 value 값으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이때에 저는 이걸 f-string으로 바꿨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바디 이렇게 처리했고요. 자 동작하는지 볼까요? 자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tml가 본문이 이렇게 잘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정을 하면 수정된 내용은 업데이트니까 value를 업데이트로 바꿔서 여기 있는 label도 업데이트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송을 하면 데이터가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액션 부분을 이렇게 업데이트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id 값을 이렇게 주고 슬래시까지 처리했습니다. 자 그럼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될 때 메소드가 post니까 데이터를 받을 때는 메소드가 get이니까 여기가 실행이 안 되고 포스트가 실행이 되면서 이 아래쪽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검색을 해야겠죠? topic in topics 만약 id의 값과 topic의 id가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topic의 title은 title이 돼야 되고요. topic의 body는 body가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내용을 바꿔야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제 필요 없고요. append도 시킬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next id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id 값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next id를 1 올릴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더 좋겠네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고 잘 동작해야 될 텐데요. 자 업데이트해서 제가 html을 html5.5로 바꾸고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더니 제가 수정한 글의 url로 리디렉션 됐고 제가 작성한 내용이 이 topic's 변수에 잘 반영돼서 이렇게 잘 출력이 됐네요. 끝!